5월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이금각요전교타시리라 또 말하기를 대학은 시일계 강자니 강자라는 것은 창자에요 창자 대학은 마치 한계의 창자니 이금각요전교타시리라 지금 문득 요전교타실 이 교자도 밑에 평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이럴땐 하여금교자에요 그래서 전교타실 그러니까 교타실 그로 하여금 채워지게 함이 요구된다 배가 아까 배고프면 못참는다고 하듯이 이게 대학이라는 글 자체가 그게 글로는 되어있지만 실제 그 속 내용을 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채운다는 건 본인이 실제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 자기가 그런지 안그런지를 직접 확인해서 한다는 거에요 여타설경물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치 타설경물 타는 대학이에요 그것이 대학에서 경물을 이야기 할 때는 자가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가 수시 거 경물 후에 전교타실이에요 자신이 반드시 경물 공부에 나간 뒤에라야 전교타실 그 대학이라는 그 경물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경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치울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물을 해 봐야 경물이란 게 뭐냐면 물건과 부딪히는 거에요 물건을 맞닥뜨리는 거에요 자기가 맞닥뜨려 봐야 아 이거에 대한 위치가 무엇이지 이거를 찾아 나간다 이러죠 착 성의 역에 나니 그 다음에 이제 경물 시지 성의 정심 이렇게 순서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착 성의 역에 나니 성의 짱에 붙여 나가서도 또한 그렇게 해린다 진짜 이게 성의 내가 성의가 있는지 없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부딪혀 봐야 성의로 치워진단 말이죠 약지 독특 공강자 하면 만약에 다만 독특 공강자 공강자는 텅 빈 껍질이죠 껍질만을 읽어 나간다면 역무이익이 아니다 또한 이익이 없을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이라는 자체가 대학이라는 글이 참이라는 뜻이에요 참 참의 학문이다 근데 글로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껍질만 이해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물 취지 성의 정심이 무엇인지 실제로 들어가서 그거를 꼭꼭 채워야 된다 자기 마음속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만 대학에서 말한 이 글이 나와 동떨어지지 않고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핥다가 가는 그런 글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역 무이익이 아니라 아무 이익이 없을 거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죠 또 말하기를 대학은 시 일개 강자니 이것은 한 개의 강자 이 창자처럼 창자와 같은 것이니 금 각 요 전교 타실이다 지금 문득 그 빈 강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창자로 하여금 채워지기를 요구한다 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 타설 경물엔 자가 수시 거 경물 후에 전교 타실이요 예를 든다면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자리에 있어서는 자가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반드시 경물하는 그 이치에 나아간 뒤에라야 그 전교 타실 그 대학에 말한 경물 자리를 채울 수가 있고 사학성에 여견하니 성의장에 나가서도 또한 같으니 약 지 독득 공 각자 하면 만일 그 빈 껍데기만을 독득 읽어서 알아 나간다면 약 지 독립은 영무이익이 아니라 또한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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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